공주를 구하라! 에밀리! 우리 에밀리가! 우리 에밀리가 사라졌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 줄을 끊을 수 없지! 렉스! 에밀리다! 조금만 기다려! 다이노 튜너를 내놔! 그럼 네 친구를 풀어주지! 뭐라고? 튜너만 주면 풀어주는 거야? 다이노 튜너를? 다이노 튜너가 친구보다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 에밀리! 렉스! 무슨 속임수냐! 다이노 튜너는 스스로 선택한 자만 허락한다! 어둠에 물든 너는 손끝 하나 댈 수 없어! 에밀리! 조금만 참아! 다이노 튜너를 내놔! 이렇게 끝났지 말고! 자! 렉스! 에밀리! 오답 합체! 우리! 가트! 아...! 아아아아악! 즐부뱕터! 아아아아아악! 에이! 렉스! 렉스! 에밀리가 잡아 웃기겠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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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다이노 사르코쿠스크의 공격은 커다란 일뿐 빙글빙글 뱅이야... 악오들이 쓰는 데스볼과 같은 기술인가 봐! 용암색으로 던져버려! 에블린! 에블린! 오르니 도미무스를 쏴! 오르니 도미무스의 이그니션 라이트닝 플레이션! 에블린! 빨리 올라가자! 으악! 갑자기 왜 이렇지? 섹스! 라이트닝 플레이션은 세 번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이야! 사용할 때마다 엔진이 분리될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 알겠어! 에블린! 왜 다행이야! 렉스! 에블린! 잠깐만 기다려! 가라! 울크라 디바이스터를 씹어버려! 라이트닝 플레이션! 렉스! 프로가노 캐리스 디스크를 사용해 프로가노 캐리스의 등껍질은 강력한 방패지만 강력한 무기도 돼! 방패라면 스테고입니다! 나에게 맡겨! 좋아! 스테고로 코어 채인기! 울트라 디바스터! 렉스! 지금이야! 히로니! 이그니션! 프로가노 캐리스 이그니션 스트리! 시작! 사르코크 스코어! 공중에서 부셔버려! 하늘에서 내리는 첼퇴! 아이언 코멘!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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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를 구하라! 공주를 구하라! 공주를 구하라! 뭐야! 시작하자마자 위기인거야? 응! 원래 너무너무너무 예쁘면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야! 나처럼! 아아! 그러셔! 왕자님은 용감하게 용과 마녀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했지요! 짜잔! 짜자잔! 백수와 똑같아! 병이야 병! 너무 좋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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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날씨 말고 습도 60% 또 숨어서 렉스를 찾아보고 있네! 혹시... 하야도 렉스를? 이건 따져봐야겠는걸? 저 표정하면 저 자세! 바보스러울 정도로 허점투성이다! 대체 왜 매번 패하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다! 으악! 쟤는 또 왜! 귀찮아! 여기 있는거 다 봤어 카야! 어서 나와! 또 어디서 몰래 렉스를 훔쳐보고 있는거 아냐? 흘러나게 됐군! 무슨거야? 이상하네? 어? 저기있나? 카야! 어? 여기 있었는데? 똑똑? 다크인즈크? 어른들이 말해주지 않던?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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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차라리 잘됐어! 에밀리! 에밀리! 우리 에밀리가! 우리 에밀리가 사라졌어! 전화도 안된다고! 아저씨! 진정하세요! 에밀리는 괜찮을거에요! 그래! 내가 어른스럽지 못했구나! 에밀리! 에밀리! 아저씨! 잊지 마세요! 나 다이놈 마스터로렉스가 에밀리를 꼭 찾을거에요! 아 그래! 너희들만 믿어마! 어? 어? 에밀리! 에밀리! 어! 에밀리 냄새다! 어? 도대체 뭐하는거야? 에밀리! 에밀리! 난 좀 아닌데? 이제 정신이 들었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 줄을 끊을 수 시끄럽게 굴어봤자 여기 널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잠깐 구해준다고? 검은 마녀아 감금당은 그 공주님? 그럼 왕자님이 용과 마녀를 물리치고 나를 구하러 와줄거야 왕자? 왕자님은 당연히 렉스지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하고 입만 주물러 잠깐 여기 너무 평범해 왕자는 뜨거운 불길을 뚫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는 공주를 구해야해 그래야 더욱 애틋하거든 완벽한군 완벽한군 어 생각났다 완벽한군 바로 화산통골 조금 더 조금 더 밀어 아 네네 오른쪽 아 넘어갔잖아 어 됐어 완벽해 왜 공주님은 높은 탑에 갇혀있어야 되거든 그럼 난 렉스를 불러오지 어 잠깐 또 뭐 용 용이 없어 동화 못 봤어? 나한테 적당한게 있지 에밀리 에밀리 쟤네 없으니까 그만 죽고 나와 어? 렉스 너 핸드폰 어? 나? 어? 렉스? 에밀리다 에밀리 괜찮아? 목소리가 예뻐졌네 에밀리를 찾고 있지 에밀리를 어떻게 한거야? 화산동굴로 우릴 찾으러 와 뭐라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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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엘버스터로 변신해서 용과 마녀를 카칭 물리치고 나를 구하면은 엘버스터로 변신해서 잠깐 다이노 튜너를 내놔 그럼 니 친구를 풀어주지 뭐라고? 튜너만 집엔 풀어주는거야? 어? 다이노 튜너를? 에밀리 곧 구해줄게 다이노 튜너가 친구보다 중요하진 않아 자! 호오 순순히 내놓는거야? 어? 그게 없음에 용을 메카다이노를 물리칠 수 없잖아 렉스 무슨 속임수냐? 다이노 튜너는 스스로 선택한 자만 허락한다 어둠에 물든 너는 손끝 하나 댈 수 없어 에밀리 조금만 참아 오! 응 참 이렇게 끝났지 랄브 자 알겠다 에밀리 보나 탁체 수리 탁체 조금만 더 렉스! 렉스! 에밀이가 잡아먹히겠어! 안 돼! 안돼! 메카다이노 사르고쿠스쿠의 공격은 커다란 입고 빙글빙글 뱅이야! 악오들이 쓰는 데스롤과 같은 기술인가 봐! 융합시설을 던져버려! 에밀리! 오르니 도미무스를 쏴! 오르니 도미무스의 이글리션 화이트닝 플레이션! 렉스! 에밀리! 빨리 올라가자! 으악! 갑자기 왜 이렇지? 렉스! 라이트닝 슬래셔는 세 번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이야! 사용할 때마다 엔진이 분리될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 알겠어! 하나! 에밀리! 다행이야! 에밀리! 다행이야! 렉스! 음... 에모리! 잠깐만 기다려! 가라! 울트라 디버스타를 씹어버려! 나이티드니... 렛샷! 넥스, 프로가노 캐리스 디스크를 사용해 프로가노 캐리스의 등껍질은 강력한 방패지만 강력한 무기도 돼 방패라면 스테고입니다 나에게 맡겨 좋아 스테고로 코어 침입기 울트라 디버스터 넥스, 지금이야 히로니, 이그니 샷 프로가노 캐리스, 이그니 샷 스리, 시작! 사르코크 스코어, 공중에서 부셔버려! 하늘에서 내리는 철퇴! 아이언, 코멘! 아이언, 카야! 에웅, 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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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다행이야, 카야! 요강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렉스! 카야는 에밀리를 납치한 악당이라고! 뭐하러 구해주는 거야? 야! 난 영웅이니까! 아, 뭐라는 거야? 샤벨, 저거야말로 마스터가 순수하다는 증거야 에휴, 렉스답다 렉스, 오늘 나를 구한 걸 언젠간 후회하게 해주마 아직도! 다음에 보자 어디로 숨은 거냐, 카야! 비겁하다 어서 모습을 보여라! 샤벨, 이제 됐다 그래, 우린 에밀리만 괜찮으면 된 거잖아 미안해, 너 때문에 현실은 통화같지 않던 걸 알았어 우주가 마보야, 이제 다 끝났잖아 에밀리, 무사해서 다행이야 에밀리, 에밀리야 뭐랄지마 에밀리! 아빠! 나의 에밀리! 아빠! 괜찮아? 괜찮아? 좀 아프네 그 카야가 이 카야 바이너마스터 따위한테 도움을 받다니 패배자 주지에 한가해 보이는구나 카야 같이 돌자 이 녀석의 친구 소리 정말 지긋지긋해 친구란과 한낱 걸림돌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 친구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 이거 믿을 수 있을까? 카야 카야? 카피카피삐! 으악! 눈이... 으악! 이게 뭐야! 디메트킹이! 알아도 올 수 없네 다섯 개라도 눌잖아! 이거 공공이지? 저 디메트킹이 늘어났어! 디메트로돈이 업그레이드된 디메트킹은 카피카피 빔을 이용해 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으악! 몰라 몰라! 다 물리치면 되는 거잖아! 으악! 간다! 으악! 가까이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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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 우리도 빔으로 공격하자! 좋았어! 고! 체인지! 샤벨 이그니션 넣어라! 썬덤 캐론! 디메트로돈 이그니션 유레트 빔이다! 휘트 빔이다! 하던 루트 빔이다! 으악! 으악! 어떠냐... 자, 이제 마지막이야 올임 없다! 카피카피 빔! 크으으으으으으으... 이게 뭐야... 더 많아졌잖아! 고, 체인지, 스트레고! 스트레고, 이그 미션! 스트레고, 이그 미션! 스트레이오! 안 돼! 디네틱, 다이너마스터의 쓸모없는 친구들도 함께 끝내버려라! 여기가 어딨어! 내 친구들을 건드리지 마! 레쥬! 친구라는 건 한낱 걸림돌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 친구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이름이 믿을 수 있을까? 크, 카야? 역시! 뭔가 수상하다 했어! 아야가... 그냥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우릴 속이다니! 아직도 날 친구라고 생각해? 우리, 카야! 이 거짓말쟁이! 우릴 적이지만 이런 거짓말을 용서 못해! 카야가 적인 거야? 아냐! 카야는 친구야! 뭐라고 그래? 뭐 친구는 영원한 친구니까! 정말! 이, 이것도 순수함인가? 역시! 마음대로 해라! 타야와 함께 놀았던 우리의 마음은 진짜였으니까! 언제까지 그 멍청할 술을... 공격해! 어? 렉스! 분신들은 바닥에 그림자가 없어! 그렇구나! 티메트킹은 빛을 이용해 가짜를 만드니까 그래도 그림자가 없나봐! 오케이! 알았어! 진짜구나! 카피카피 빔은 그림자도 만들 수 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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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가짜들로 쳐있지! 너의 친구란 것들, 모두 가짜야! 그렇지 않아, 카야! 렉스, 사르코스쿠스 디스크를 사용해! 한 과부를 공격하자! 알았어! 사르코스쿠스 이그니션 으악! 뭐야, 저 무식한 거! 친구란을 카피카피 빔 따위로 만들어내는 가짜가 아니야! 뭐? 함께 피자를 만들고, 신나게 나눠먹고,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친구란 말이야! 너의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 옆에 있을 때 가장 용기가 드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그런 헛소리! 공격해! 가야! 너도 나에게 소중한 친구야! 이그야! 에이트 컨트! 그 카야가 이 카야! 다이노마스터 딸이한테 도움을 받다니! 카엇! 어! 무슨 일이시죠? 카야! 패배자 주제에 한가해 보이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노마스터 딸이한테 도움을 받다니! 카엇! 끝까지 빚지고도 당당하군! 이번엔 디메트 킹을 보내주마! 명심해라! 이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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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모자라서 그런데 같이 놀자! 카엇! 카엇! 네 친구랑 놀아! 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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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지마! 카엇! 카엇! 놀자! 빼줘! 카엇! 놀자! 카엇! 카엇! 뭐냐고! 카엇! 놔! 카엇! 싫어! 꼬마들끼리 놀아! 카엇! 카엇! 잡았다! 어둠을 불태우는 정의의 불꽃! 플레이즈 크래시! 또! 약으로 뒤로! 얘들아! 카엇들이 왔어! 자! 이제 이대로 하자! 다이노디스크로 딱지치기로 한다고? 얼마나 재밌는데! 카엇! 재밌다고? 유치하게! 카엇! 카엇! 시범을 보여줄게! 존 덤벼봐! 좋아! 아주 신났구나! 난 항상 궁금했는데! 너네는 렉스가 메카다이노와 싸울 때 옆에서 하는게 도대체 뭐야? 그야 친구니까 항상 함께하는거지! 그래 맞아! 친구라고? 응! 아무 도움도 안되면서! 아니야! 존은 다이노복을 이용해 렉스를 도와주고 있어! 그럼 넌? 어? 넌... 난... 에밀리는 다이노 매니저야! 렉스와 다이노 코드를 항상 응원하고 보살펴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넌 다이노북이나 읽어주고? 넌 응원이나 하고 있다고? 허억! 허억! 허억이 나 도움 되겠네? 아니야! 도움 돼! 난 친구들이 함께하면 용기가 나거든! 그... 말은 말해야지! 왜그래! 카야 같이 놀자 2대2로 하면 더 재밌어 그러니까 건들지 말랬잖아 렉스! 어떻게 다쳤잖아 괜찮아 카야 카야한테 같이 놀자고 했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다가 렉스가 다쳤다고 사과도 안하고 그냥 가고 괜찮다니까 살짝 긁힌 거야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 큰일인데? 에이 참 원래 애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야 호들려 그렇지 괜찮겠지? 그래도 다치면 아프지 맞아 카야랑 다신 안 놀아 아니야 그래도 같이 놀자 카야도 친구잖아 이 녀석의 침구 소리 정말 지긋지긋해 어? 메카 다이노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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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도돈! 마스터! 합체해야 합니다! 좋아! 오장! 최! 최다! 공격! 공격! 티라노 이베이싱 티라노 이베이싱 최다! 최다! 공격! 최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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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 예쓰! 디메트로 도는 공격을 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나 보지? 받으러 파이언 블랙! 으악! 까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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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디메트 킥이 진짜 힘을 보여주지! 어어! 으읏! was that a night St auction 그으옹! 으어~? 뭐? 까파피피! 으앗â! 눈이! 으아악! 으앗!! 으악! 이게 뭐야! 디메트 킥이! 알아도릴 수 있는데! 다섯개라도lama 째ат아! 나이 공강공이지! 디메트킥이 늘어나서! 디메트로돈이 업그레이드된 디메트킥은 카피카피 빔을 이용해 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에이! 몰라 몰라! 다 물리치면 되는 거잖아! 아아악! 간다! 어? 가짜였어? 렉스! 우리도 빔으로 공격하자! 좋았어! 곧 체인지! 샤벨 이그니션! 나와라! 썬덩 캐론! 디메트로돈 이그니션! 웨트 빔이다! 어떠냐? 자, 이제 마지막이야! 오림없다! 카피카피 빔! 이게 뭐야? 더 많아졌잖아! 곧 체인지! 스테고! 스테고 이그니션! 스테고! 스테고! 안돼! 디메특해! 다이너마스터의 쓸모없는 친구들도 함께 끝내버려라! 스테고! 이렇게 어딨어! 내 친구들을 건드리지마! 렌즈! 친구란 건 한낱 걸림돌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 친구는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까? 가야? 역시 뭔가 수상하다 했어 가야가 그냥 흔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우릴 속이다니 아직도 날 친구라고 생각해? 우리 가야 거짓말쟁이 우리 정신이 이런 거짓말을 용서 못해 가야가 저기인 거야? 아냐! 가야는 친구야! 뭐라고 해? 뭐? 뭐 친구는 영원한 친구니까! 으흐흐흐흐흐흐흐 렉스 같아 이..이것도 순수함인가? 역시! 하.. 마음대로 해라! 가야와 함께 놀았던 우리의 마음은 진짜였으니까! 으흐흐 언제까지 그 멍청할 수를 으흐흐 공격해! 엑스! 렉스! 분신들은 바닥에 그림자가 없어! 그렇구나 익섭 튀메트킹은 빛을 이용해 가짜를 만드니까 그래두 Hert 하...그 그림자가 없나봐 오케이 알았어! marketed 자구나! 커피커피 빔은 그림자도 만들 수 있어 으악 huah 으악! 으악! 진짜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가짜들로 쳐있지 너의 친구란 것들 모두 가짜야! 그렇지 않아, 카야! 렉스, 사르코스쿠스 디스크를 사용해! 한꺼부를 공격하자! 알았어! 사르코스쿠스 이그니션 으악! 뭐야? 저 무식한 걸! 친구란 카피카피빈 따위로 만들어내는 가짜가 아니야! 뭐? 함께 피자를 만들고 신나게 나눠먹고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친구란 말이야 너의 진심을 터넣을 수 있는 사이 옆에 있을 때 가장 용기가 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그런 헛소리 공격해! 가야! 너도 나에게 소중한 친구야! 에이트, 컨투! 카야! 나는 다이노 행성의 다크엔젤 카야! 너와 나는 적이야! 친구가 될 수 없어! 다음엔 또 같이 놀자! 가야! 고기야! 아약한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기다려라 다이노 마스터 렉스 대 다크노 대결 렉스 대 다크노 30분 줄테니 이 섬의 화산 문항으로 피자를 빼달라 저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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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도대체 파산 아래 왔어! 올라가기만 하면 돼! 조심해! 다크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알았어! 소닛 택시! 좀 더 재밌게 해 주지 뭐야! 역시! 다크노가 방해하려고 보냈나봐! 힙어보! 힙어러보! 힙어러보! 으악! 우와! 우악! 힙어러보! 힙어러보! 밴밴빛 베기야! 빈대빈들 100이야! 됐다, 캐럿을 시까지! 한꺼번에 오는 거냐? 그렇다면! 도체인지! 최고! 프로가노 캐리스! 프로가노 캐리스, 이그니션 리, 쉿! 도체인지 샤벨! 메트로돈! 선도 캐럿! 렉스, 시간이 별로 엉붙어! 알았어! 소니, 세시! 아주 즐겁구나, 다이노마스터 아니, 또! 뭐가 이렇게 많아! 렉스, 멈추지 마! 이대로 돌진하는 거야! 메카 다이노들을 일일이 상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크노를 막는 게 우선이에요! 좋았어! 조심해! 전 trainers 저는 참쌤가 참쌤가 렉스, 뭐 삼국서 Mercedes sala 아아!!! 백수! 으악! кра아악! 멘키러!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다이노 아일랜드를 지켜야 해! 아, 어떡해! 누구지 도와줘! 어쩌지! 엑스! 뭐지? 계속 그들의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 어떻게 된거지? 우리의 동두들이 스스로 실척하고 있어! 우리들을 도와주고 싶대요! 엑스! 엑스! 마스터, 앞을 보십시오! 아니! 헉?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뜻을 이어줄게! 소리베쉬! 기자바다 완료! 이제 약속을 지켜! 뭐가 웃겨! 넌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그까 피자 때문에 모든 일을 벌었을 거라 믿은 거냐? 뭐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칼야도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맞췄고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가 바보라는 것을! 뭐야? 대결! 렉스 대 다크노 오! 렉스! 피자 나왔다! 네! 짜잔! 아빠가 신메뉴로 만든 피자야!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먹자 먹자! 맛있어! 왜? 아니, 당신은! 다이노 피자에 처음 오신 분이군요! 망토라니! 패션이 멋지시네요! 우와! 근데 좀 더워 보여! 이야! 다이노 마스터! 어서오세요! 무슨 피자로 하시겠어요? 피자라... 그것도 재미있겠군! 다이노 피자는 아무거나 시켜도 다 맛있어요! 그럼 그럼! 오늘 새로 나온 피자도 있어요! 맛있는 재료만 고르고 골라 만든! 이름하여 고르고 골라 피자지요! 에이! 뭔가 이 센데? 그런가? 그럼 고르고 골라 피자를 주문하겠다! 다이노 마스터 렉스! 저를 아세요? 하긴! 이 섬에서 다이노 마스터 렉스 하면 모른 사람이 없죠! 30분! 30분 줄테니! 이 섬에 화산 분학으로 피자를 배달하거라! 다이노 마스터의 실력을 뽑아! 화산 꼭대기라니! 더운 거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렉스! 고객이 원하시면 어디든 가야지! 만약 30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에이? 무서운 일이요? 뭐가 서있다구요? 선님! 피자는 누구 이름으로 보내드릴까요? 내 이름은 다크노다! 다크노다! 네! 다크노님! 루 루 루 루 루! 다크노! 다크노! 이놈이 어떻게 여기에! 멈춰라! 아리온을 넣어 도망친 비겁자들! 피자베달이 나는 꼴이라니! 다이노 전사란 이름이 창피하구나! 피자베! 피자베! 샤베! 스태노! 마스터! 조심하십시오! 의자가 다크노입니다! 정말! 진짜 다크노였어! 안심해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지만 다크노! 응! 뭐야? 저건 뭐야? 어? 우와, 이거 대박인데? 뭐든지 저번에는 뭐지? 뭐야... 30분 후까지 피자가 오지 않으면 모두 다 다크에너지로 오염시켜줌마 섬의 운명이 하나 꾸밍이 녀석의 손에 달려있다니 얘들아! 괜찮아? 다들 이것 좀 봐! 다크에너지가 지구를 뚫고 들어가고 있어! 위급상황입니다! 다크노 우주선의 다크에너지가 지구의 코어를 오염시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다크노의 노예가 될 겁니다! 메카 다이너들도 이렇게 오염돼 버렸어요! 어떡해! 좋아! 출동이야! 오! 잠깐! 렉스! 자! 세상을 구할 피자란다! 다크노로부터 이 세계를 지켜놔! 내 아빠! 피자로 세계정보! 그래! 피자로 세계정보! 대단! 치! 대단! 공룡! 둘이! 한! 샤벨 이그니션 오빠라는 화산을 뛰어넘어 숨이 차게 질주하는 모모타입 모모타입 소원! 다이노콜! 죄가 본 것 같아! 우차! 디버스터! 너만 믿어, 렉스! 렉스! 부탁해! 헤헤헤! 그래!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우린의 스위스로! 고고! 기다려라! 다크노! 화산 아래 왔어! 올라가기만 하면 돼! 조심해! 다크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알았어! 소원의 스케치! 좀 더 재미있게 해주지! 뭐야? 역시! 다크노가 방해하려고 보렸나봐! 다크노가 방해하려고 보렸나봐! 다크노가 방해하려고 보렸나봐! 다크노가 방해하려고 보렸나봐! 으아! 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핀데빈의 백이야! 핀데빈의 백이야! 핀데빈의 백이야! 핀데빈의 백이야! 한꺼번에 오는 거냐? 그렇다면! 고체인기! 최고! 프로가노 캐리스! 프로가노 캐리스 이그니션 3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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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노 topic 포체인지 차베! 스메트로던! 산더 캐럴! 넥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알았어! 소니 테시! 하하하하! 아주 즐겁구나! 다이노마스터... 뭐가 이렇게 많아? 렉스, 멈추지 마! 이대로 돌진하는 거야! 메카 다이노들을 일일이 상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타코너를 막는 게 우선이에요! 좋았어 조심해!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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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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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 없어! 다이노 아일랜드를 지켜야 해! 아,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 어쩌지! 엑스! 뭐지? 디스크들의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우리의 동료들이 스스로 실처하고 있어! 우리들을 도와주고 싶대요! 얘들아! 마스터! 앞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의 뜻을 이어줄게! 소원히! 으쌰! 으쌰! 피자바달 완료! 이제 약속을 지켜! 뭐가 웃겨! 넌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그까 피자 때문에 모든 일을 벌였을 거라 믿은 거니 뭐라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던 카야도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맞췄군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가 바보라는 것을 으하하하!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